우와. 닭달되게. 우와. 진짜. 닭달되게네. 이거 한 마리 얼마에요? 오늘 한 마리 20만 원. 20만 원? 진짜 빚어줘요. 오빠. 일단은. 이거, 이거 괜찮죠 오빠? 아니, 힘 왜 이렇게 했어요? 잠깐만, 잠깐만. 아니야, 아니야, 잠깐만. 아니야, 잠깐만. 이 얘기 좀 하자. 이게 얼마에요? 대박. 20만 원. 오빠가 배 터지게 사진됐으니까 이렇게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. 그래? 이거 배 터지게 먹는다? 뭔데? 아니, 아니. 배 터지게 먹는다. 대게를 배 터지게 먹고 싶다며. 내가 좋은데 있으니까 가자 그러면. 아, 거니는 거. 진짜 배 터지게. 왜, 왜. 내가 좋은데 알아. 진짜 네가 먹고 싶은 만큼 배 터지게. 이 배가 꽉 찰 때까지, 터질 때까지 내가 먹여줄게. 진짜. 진짜지? 내가 다 쏠게, 오늘. 약속. 야, 진짜. 이 배가 터질 만큼 다 쏠게, 오늘. 어딘데? 저쪽 있어. 형님, 가시죠. 그래? 그래. 그러면 계산할 때 어디 없어지는 거 아니고? 아니, 아니, 아니. 오빠 카드 주고 가. 아유, 내가, 내가. 알았어, 가자. 고, 고, 고. 마시는 데 있어. 걱정하지 마. 여기예요, 여기. 야, 좋다. 다 먹어. 다 먹어, 괜찮아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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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우한 리필이네. 우한 리필. 우한 리필. 다 먹어. 그런데 대게가 커. 비싸니까. 엄청 커. 우와, 이거 어떻게 검색해서 왔냐? 저는 조금씩 조금씩 따뜻하게 먹게. 두 마리로 시작할게요. 아, 두 마리로. 오빠 진짜 천적아. 그치. 오, 잘 보고 싶다, 이게. 잘 먹겠습니다. 아, 진짜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야, 어떻게 대게를 무한 리필으로. 이렇게, 이렇게. 오, 어떻게 맛있겠다. 오빠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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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맛있겠다! 야, 잠깐만. 진짜, 음원은 비장하다, 진짜. 먹을 맛 나는 음원이다. 아. 우와! 가위, 가위 놓치는 거 같아. 가위로 들고 먹어요, 원래? 눈이 몽환적이야, 지금. 저 먹을 때 눈이. 아, 맛있겠다. 먹을 줄 알았는데. 고자잖아요. 폐가 뭐예요? 못 마신 거 아니에요? 저 중학교 때요. 뷔페 갔는데 제가 하도 많이 먹으니까 사장님이 중학생은 1시간만 먹는 거예요. 갑자기 룰을 만들었구나. 갑자기 사장님이 20대는 30분만 먹는 겁니다.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? 사장님 우리 여기 먹는데 시간제한 있는 거 아니죠? 도래야? 나의 제한도 없죠? 나른 침을 삼키시대요. 꼭 가봐야겠다. 나보다 오빠가 도래 못 낳고 싶다. 남순 형 근데. 빔! 빔! 진짜 너. 너 뭐라고 그래? 어디 잡으려고? 진짜 일찍 나 진짜. 얼굴 빨개진 거 봐. 진짜까지 항상 싸. 이틀 내내 계속 싸워요 지금. 둘이. 굽은 줄 알겠다. 그래 이따. 꿈도 꾸지 마. 꿈도 꾸지 마. 희놈 굽은 줄 알겠어. 가자. 더 먹을 거야? 문 닫을라며 시간 남았어. 그래 좀 쉬고 또 먹어.